짬뽕 셰프님한테 전수받은 짬뽕 들어갑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배추가 두툼하니까 저렇게 역부를 쓰면 국물을 잘 흡수하게 돼. 오, 그렇게 써는구나. 중국식 가면. 슬쩍 해서. 원래 집중할 때 양자 멋있지. 근데 좀 어울린다, 양. 왜 그래, 또? 아니, 둘 다 너무 좋은 동생들이여가지고. 맞아, 어떻게 될지 몰라. 오빠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오, 이런 질문. 타이밍을 놓쳤죠, 타이밍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냥 없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어머, 사랑해, 타이밍. 원래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럴 수면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 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만나다 보니까. 아, 그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일단 항상 누구를 만날 때 느낌은 있어야. 아, 필? 필? 필이 있어야 돼. 필? 어떤 필이야? 뭔가 웃으면서 막 치게 되는 거. 어, 뭐야. 이렇게 딱딱 치는 거?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나네. 아, 나네. 아, 나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이 분위기 약간 썸스트랑인가요? 어? 썸스트랑? 썸스트랑. 썸스트랑. 오, 지금 두드리고 서 이렇게 옆으로 서. 우와, 너무 멋있어. 우와. 아니, 나 경환 씨가 이렇게 요리하는지 몰랐어. 잘하네, 그래도. 오, 시원, 시원한데요? 네. 칼질. 요리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칼질하는 거 아마 웬만한 사람한테 안 질걸. 아, 진짜? 이 재료 손질, 이거 무슨 고추예요? 아, 베트남. 오지게 고추.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청양고추에. 여덟 배 맵기 정도? 와, 저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귀엽게 생겨서. 엄청 맵더라고요. 매워, 되게 매워. 경환아. 경환아.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뭐야?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너무. 왜, 왜, 왜 뭐길래? 잠깐만, 이 형 뭐야? 뭐지? 안 떨어지려고. 잠깐만, 이 형 뭐야? 아, 뭐야?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아니, 뭐 이런 시간. 귀여워. 아니, 어떻게 뭐가, 뭐가 뒤에서. 간질간질하는데? 잘 어울린다. 오, 안 돼 있는 거 봐. 신기하다. 받아들이는 거지.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기회에 대고 왜 얘기하는 거지? 뭐하고? 기회에 대고 뭐라고? 자주 보자. 아! 기회에 대고 뭐라고? 자주 보자. 자주 보자. 오, 우! 오! 오, 우! 오, 우! 와, 우! 오! 야, 연애 스킬! 우와! 춤춘 연애 스킬! 오! 춤춘이야! 섬지야! 섬지야! Layla 나가도 않으니까 이제. 나도 써먹어야겠다, 이런 거. 섬지씨 연습 한번 해봐. 아, 못하겠어요. 해봐. 아, 해 봐. 아, 뒤에서 앵구 샤분도 돼요? 아 못하겠어 진짜 아 진짜 못하겠어 잘했죠 그게 포인트구나 근데 멋있다 오우 괜찮다 오우 괜찮다 오우 정말 전문가가 할 수는 멋있어 와 잘한다 진짜 형 지금 뭐야? 야 모처럼 멋지게 슬로우로 계속 불러 세 가지 모 모시면 더 멋있어 미용이 진짜 멋있어 샤워하는 줄 알았어 저봐 많은 사람들이 짬뽕을 볶을 때 고추 기름으로 볶은 줄 아는데 고춧가루 가지고 볶으면 그 고춧가루를 볶으면서 그 향이 향이 그리고 색깔도 예뻐요 맛있겠다 저것도 너무 맛있겠다 아 처돌박이다 처돌박 야 맛있겠네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뭐야 아니 이게 아 뭐야 이 분위기 어울리잖아 아빠가 이거 방송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이거 방송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버터 핑계 내줘 경환이 되게 예뻐하실 것 같다 진짜 맛있게 잘 됐다 진짜 맛있게 잘 됐다 비주얼까지 살리려고 뚝붕이가 나온 게다 뭐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막창을 계속 끼고 있었어요 네 그냥 꾸준히 저 자리에 앉아서 오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게 살짝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버님이 주신 버섯이 완전 고기 역할을 해가지고 고추의 조화가 캠핑 가서 해 놓아야 돼 아니 이거 되게 귀찮네요 그리고 위에다 치즈 치즈가루까지 뿌려가지고 진짜 맛있어 아 제가? 고추맛이야?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좀 막창이 느끼하고 꿀꿀한 냄새를 고추가 팍 잡아주겠네 어때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먹고 싶다 하나 진짜 치즈 더 넣어도 되겠네 응 내가 내 요리한다고 못 봤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끼운 거야 낯창 별게 없는데 되게 간단한데 맛있겠네요 맛있어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맛있겠다 고추가 좀 단단하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언니가 만들어온 소스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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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괜찮은데 여기 두 개가 좀 박사님 테마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네 감사해요 홍 선생님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아 이건 무조건 맛있지 음 괜찮은데? 오 맞다 맞다 이제 궁합이 맞았는데 너무 맛있어 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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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네 초록고추장이 초록고추장이 아 그러네 단..단짠단짠 응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겠는데 해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어떡해 이거 진짜 어떡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경환이 거 먹어보자 경환이 거 자 이제서야 굽자 손을 내네요 아 비주얼 너무 좋아하다 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먹을수록 맛있었어 아 음 맛있다 아유 통장에 계신 경환신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네 참하다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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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선생님 좋아? 누가 싫어겠어요? 베스토랑이나 살렸네 한수 어때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우리 사이 아니요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우리 사이? 나이 좋아하는데? 경환이 어쩐 것 같아 경환이 오빠 너무 너무 인기 많으실 것 같아 그쵸? 그게 상대야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래? 근데 사랑이 느껴져 사랑이 느껴져 느낌에서 그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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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같다 집주인 저희 집주인 따로 계시네 자가 아니에요? 천재가 나 천재이라고 정벌세 해지더라고요